같은 자식이래도 자식은 똑같은데 딸이 다르고 아들이 달라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뭐 얻어보려고 아들 얻어보려고 크게 애를 썼는데 가만히 지내고 보니까 뭐가 더 나? 그래서 요즘에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아들보다 누가 더 좋다 딸이 더 좋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는요 어떤 분은 아들 날때까지 낳는 분이 있어요 아들 날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딸 이름이 딸 그만이라고 해서 그만이라는 분도 있어 그만 이름이 김 그만이요 왜 뭐하라고 그만 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아들 날때까지 났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참 많이 바뀌어졌다 그 바람에 어떤 분은 또 막 애를 다 지워버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낳기 뭐하니까 딸이라면 지우고 딸이라면 지우고 그래가지고 여러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질려요? 그런 있으면 안 될 일들을 우리가 아들 선호사상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반전됐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인생이라는 거는 항상 네 박자로 제가 보라고 얘기했죠 인생은 몇 박자? 그렇죠 그때 좋은 것이 나중에도 좋으면 1등 시작 그때는 나쁘고 나중에 좋으면 2등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나쁘면 3등 그때도 나쁘고 나중도 나쁘면 4등 1번부터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러분 천재다 이렇게 잘 따라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하면 은혜도 못 받아 내가 볼 때 이거 용이해야 은혜도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세상을 들여다보라고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원래 당직이 안 됐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당직을 하려면 왜냐하면 이빨 아픈 사람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의사는 다 해도 치과의사는 원래 당직이 안 됐었는데 언제부턴가 인기가 제일 좋아진 의사 중에 한 분이 누구요? 이게 바뀌어지더라구요 바뀌어져 이게 그래서 아하 제가 무슨 얘기를 내고 인생이라는 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오늘 좀 안 좋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거는 아들 여섯 있다고 큰 놀이 칠 것도 아니었던 것은 딸 여섯 있다고 기죽을 것도 아니었던 것은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들 여섯 동분은 계속 전철 타고 다닌대야 딸 여섯 동분은 계속 못 타고 다니고 인생이라는 건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오늘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잘 이겨나가 살아가시기를 주의해서 추원합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렇게 딸이 좋은데 딸나가지고 핍박받고 서러움 당하고 살아온 며느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맞아요 들려요 어떤 분이요 딸을 딱 낳으니까 시어머니가 기절해버리더래요 뭐 낳을 줄 알았다가 아들 낳을 줄 알았다가 그러니 아니 당연히 딸 낳은 걸 뭘 그게 기절할 일이냐고 그리고 솔직히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여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판기 기계에다가 돈을 넣고 누르는 사람이 잘 눌러야지 아니 커피 누르니까 커피 나오고 뭐 율무 누르면 율무 나오지 자판기가 맘대로 빼주는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여자야 뭔 잘못이야 신랑이 아들 죽일래 아들 낳고 딸 죽일래 딸 낳고 그런 거지 무슨 그게 자판기가 잘못된 것이 그냥 괜히 이유 없이 여자이기 때문에 노래도 진짜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잘 잘못 따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딸만 뭐라고 하는 며느리만 뭐라고 하는 이 잘못된 관행을 뚫고 지금 왔는데 그래가지고 딸을 딱 낳는 순간 막 시어머니가 까무려쳐버린 거야 그러니 1년 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임신을 한 거야 배가 유난히 불러버려 배가 아이고 다 배부르면 뭐라고 생각해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무지하게 배가 불러버려 그래가지고는 막 기대를 가지고 낳는데 딸 쌍둥이가 나왔어 그랬더니 식구가 3명이 기절을 해버린 거야 신랑, 시어머니, 시아버지 3명이 기절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큰 병이 걸려버렸어 큰 병이 걸렸어 사실은 그게 무슨 잘못이냐만은 그냥 이런 좋은 시절이 올 줄 알았다면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겠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뭔가 안 좋은 일 하나가 그것이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착하게 효도하고 크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어디 자식이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자식입니까 어른이지 속도 새기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속 썩다가 또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이 계속 속을 새기는 게 아니라 언젠간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크게 자를 수가 없어 아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자를 거 아니에요 살아계셔야 자를 거 아니에요 살아계 그래가지고 동네 어머니 아주머니한테만 다 자를 줬대요 막상 그걸 대접받을 누구는 안 계시고 그 봐 그 봐 그러니까 오늘 자식이 속 썩인다고 무삭었다 그지 말고 얼마나 나중에 자르려고 네가 그러냐 엄마가 오래오래 살고 두고 볼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안 좋은 걸로 너무 낙심하지 말자 근데 오늘 또 여러분을 안 좋은 일이 고통을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처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이 똑같이 않는 것은 돌이라는 게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지만 디디고 넘어가면 디딤돌이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안 좋은 것도 어떻게 받아들이자 좋게 받아들이자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풍랑에 파손되는 배도 있지만 풍랑에 파손되니까 문제지 풍랑에 돈만 잘 맞추면 쾌속정같이 빨리 가버려 아멘 풍랑에 파손되니까 문제지 풍랑에 돈만 잘 맞추면 쾌속정같이 빨리 가버려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저나 이북이 되시기를 죄는 것 처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리듬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거 그 앞에 전제가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우리는 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낳자 그러니까 딸낳아서 좋은 집은 딸낳고 아들 낳아서 좋은 집은 아들 낳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딸낳기를 바랬는데 아들 낳으면 그냥 아들을 좋아해버리고 아들 낳기를 바랬는데 딸낳으면 딸을 좋아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또 똑같은 자식이라도 부모가 여유 있을 때하고 여유가 없을 때하고 또 자식이 달라 여유 있을 때 나누면 그래 니가 복덩인가 보다 그런데 여유 없을 때 나누면 못하고 너는 그렇게 자꾸 생겼다냐 이게 또 그래요 여유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일찍 난 자식과 일찍 난 자식과 또 늦게 난 자식이 달라 그러니까 일찍 나면 대개 자식이 그 사랑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늦게 나면 이게 아이고 막 귀해가지고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자식이라도 딸 낳냐 아들 낳냐 여유 있을 때 낳냐 여유 없을 때 낳냐 일찍 낳냐 늦게 낳냐 다 달라지듯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저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볼 때 이런 식으로 막 보지 말고 우리는 항상 누구의 관점으로 보자 그렇지 나는 오늘 여러분의 눈에다가 하나님의 안경을 하나 탁 치워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딱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주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 25장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를 줬어요 이렇게 달란트를 그런데 그냥 이렇게 주님이 맡긴 것 같아도 다 뭐에 따라서 맡겼어 능력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맡긴 거야 그러면 5개 받은 사람 바로 뭐 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5개를 또 남았어 몇 개 됐어? 10개 9개 받은 사람 바로 뭐 해서 순종했어? 몇 개? 4개 하나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순종했으면 1개 그래서 2개 2개, 4개, 10개 다 칭찬 들었어 다 칭찬 들었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 받은 사람이 순종을 안하고 뭐 해가지고 두려워 두려워했어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한 거야 야 이거 내가 남기는 건 그만두고 본전까지 날라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이놈을 잘 숨겨뒀다가 뭐래도 지키자 본전이라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뭐고 순종하는 거고 남기고 안 남기고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지 그래 순종하면 뭐하게 돼 있으니까 남기게 돼 있으니까 왜? 누가 뒤에서 역사해 주시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니까 남기게 돼 있고 그러면 된대 그게 주님의 관점인데 이거는 자기 관점은 뭐예요?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 하고 묻어뒀어 그리고 자기는 생각하기를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래도 했으니까 본전이라도 했으니까 그건 누구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너만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교회만 다니면 뭐냐 작하게 살아야 돼 작하게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괜찮지만 이게 달렸을 때 빨리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지고 왔어요 다섯 개는 다섯 개 남아서 열 개 되고 두 개는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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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은 그것을 숨겨도 안 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본전이라도 지킨이라고 했었다 이럴 줄 알았어 주인이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고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뽀득뽀득 가르리라 그러면 그러면 슬피 울며 이빨 가는 천국이 있어 없어 무슨 천국이 이빨 가는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어디 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천국 뭐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그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어디 갈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지옥 갈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 그게 뭐하여 뭐하여 두려워하여 뭐하여 진짜 그러니까 이 게시록 21장 8절을 한번 넘어가 봐봐 저 뒤에 요한 게시록 21장 8절 그냥 먼저 찾은 사람 중심으로 보겠어요 게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가만 있어봐 뭐하는 자들과 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아니 뭐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하게 살면 전당한다고 생각을 해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건 작가게 살면 전당한다 그거는 누구 생각일 뿐이고 네 생각일 뿐이고 주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그 다음에 행음자들과 그 다음에 술객들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옷에 참여하린 이것이 둘째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우리 한국교회에 꼭 주고 싶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하지 말자 그래 기본으로 뭐는 하지 말자 질병도 뭐하지 말자 돈도 뭐하지 말자 자녀도 뭐하지 말자 마귀도 뭐하지 말자 왜 그래요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은 일단 두려움 하나는 다 해결하시고 가시기를 왜냐면 두려워만 않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거 자 우리가 만든 속담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렸다는 말은 뭔 말이야 두려워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야 담배양 뭐하지 말자 왜냐 우리 삶이라는게 똑같은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사람과 담배한 사람은 결과가 너무 달라요 거의 병을 이긴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병에게 친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운동에서 이긴 팀은 뭔 팀이야 담배한 팀 운동에서 친 팀은 뭔 팀이야 두려운 팀이야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뭔 사람이야 담배한 사람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 뭔 사람이야 보면서 이거 약육강식이라 약육강식이라 고양이가 쥐를 먹고 호랑이가 무슨 토끼를 먹을 때 그냥 먹는게 아니여 잘 보세요 그래 이것들이 그러면 막 쥐가 놀래가지고 그때 두려우면 맥히는거여 담배하면 먹고 그래서 내가 쥐가 안잡혀 먹는 방법을 개발해냈어 어떻게 고양이가 그러면 쥐가 더 담배하게 그러면요 고양이가 놀래버려 왜 그런 쥐는 처음 봤거든 놀랄 때 그냥 가면 돼 이거를 쥐한테 가르켜 줄래도 방법이 없네 이게 지금 이게 원리야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우리 보고 뭐해라 담배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에 빠졌어 지금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어찌 보면 여러분이 왜 왔냐 두려워서 왔는지도 모른다 이 자리에 왜 왔냐 두려워서 왔는지 모른단 말이야 두려워서 뭐하고 와야 되는데 담배하게 아멘 잘될 때 잘되고 안될 때 안되고 흥할 때 흥하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기본으로 뭐하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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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하게 응 담배하게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게 왜 문제냐 자기는 자기 능력을 알아서 두려워하는 줄 알지만 자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를 맡길 때 괜히 맡겼겠냐 그 말이야 이 하나를 너는 몇 개는 할 수 있다 하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얘는 몇 개 할 수 있고 얘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다섯 개 받아 다섯 개는 한 개나 두 개 받아 두 개는 한 개나 하나 받아 하나 똑같은 거예요 뭐만 안 하면 아니지 비교만 안 하면 뭐만 안 하면 비교만 자 그거를 여러분 인생에 집어넣어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원 5천만원 벌어봐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살아 그래 그런데 한 300만원 500만원 벌어봐 적당한 아파트에서 적당한 차 타고 살아 그래 100만원 200만원 벌어봐 조그만한 아파트에서 조그만한 차 타고 살아 뭐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고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넌 너대로 살고 그는 그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면 돼 그런데 문제는 이 조그만한 아파트에서 조그만한 차 타고 타는 사람이 큰 아파트에서 큰 차 타는 사람을 보고 열받는 거예요 그 열받지 말아 아니 하나는 하나고 다섯 개는 다섯 개 이게 열받을 일이요? 주님이 그냥 맡긴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능력이 가라 그런데 열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일할 맛이 안 나 뭔 맛이 안 나? 어느 놈은 말이야 벤츠 타고 다니고 말이야 에쿠스 타고 다니고 말이야 누구는 이거 지금 시내버스 누나 따고 안 오고 말이야 이거 뭘 받아 이 사람이 그럴 거 없어요 그 벤츠 타라 그러고 우리는 큰 차 타면 되잖아요 그냥 기차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섯 개대로 행복하고 두 개대로 행복하고 하나다로 행복하면 아무 문제없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오 할렐루야 교회도 그래 이거는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라고 해봐 아 그래 능력있으면 큰교회하고 보통이면 보통교회하고 조금이면 개척교회하고 아 못돼 우리가 어때 교인을 목사가 알고 목사가 교인을 알고 가족처럼 목회 잘하면 되는거지 아 근데 문제는 이 교회를 갖다 보더니 열받기 시작해가지고 말이오 못해먹었다는거에요 목회를 그러면 안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다섯 개 받은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재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몇이 재벌이지 무슨 나라가 다 재벌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몇명 때문에 잘못생각해서 다 불행하게 산다는데 문제가 생겼다는거지 문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오 일을 안해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두 개 있었으면 다 칭찬인데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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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람은 묻어둬가지고 하나를 가져오 그러니까 책망을 받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놈을 뺏어다가 여기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몇 개 되고 열한 개 되고 네 개 되고 빵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 개가 열한 개 되고 하나 있는 거 없어지고 이거를 빈익빈 부익부라 그래 자 언뜻 보면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야 그러나 자세히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고 순종은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지 그렇지 이 사람도 뭐만 했으면 순종만 했으면 어떻게 돼 두 개 되고 칭찬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면 네 개가 열한 개로 가야 되는데 이건 안 가잖아 아니 이 세상이 꼭 빈익빈 부익부라면 네 개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열한 개로 그래서 열다섯 개 빵빵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 얘기는 뭔 얘기냐 꼭 빈익빈 부익부같이 보여서 그러지 정확한 얘기는 순종하냐 안하냐 차이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름을 다 뭐라고 지어버려야 돼 네 그냥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적으면 적은 대로 보통이면 보통인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철력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잘 먹으면 못 먹는 것보다는 좋지요 솔직하게 그러면 잘 봐봐 아침에는 어메리칸 정식에 점심에는 한정식에 저녁에는 일식에 그 다음날 아침 멕시코 요리에 그 다음날은 블랑스 요리에 그 다음날은 또 뭐 캐나다 요리에 그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죽었대야 죽었대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쩌다 잘 먹어야 잘 먹는 거지 계속 잘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어쩌다 행복해야 행복하지 계속 행복하면 행복한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사실은 자꾸 된장 먹으러 다녀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은 자꾸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바꿔서 먹자 그 얘기예요 뭔 말 이해가 됐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빨리 사라져야 할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두려움 그래서 주님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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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적은 교회 목사님일수록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아멘 그러고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야 돼요 또 이런 분이 있어 너야 교회가 크니까 그러지 너도 적어봐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적을 때도 지금보다 더 재밌었어 너야 지금 살만 하니까 그러지 나 고생할 때도 지금보다 더 재밌었어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그런 차원으로만 접근해서 그러지 행복한 사람은 있으나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할 때 뭔 행복이 있어 거기에 보금절 하다가 귀인 쫓아주고 감옥 갚는데 거기 무언 재미가 있어 그래도 그것도 그 두려운 흥이 풍하여 내 기도 되요 잘 들으세요 큰 교회 때문에 적은 교회가 못 해먹는다 아 이거 안 그래 언뜻 보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애도 되돌려봐 큰 교회 옆에 있으면요 그냥 떨어지는 교인만 주워 담아도 다 못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게 안되냐 낙심해가지고 힘을 잃고 있으니 안되지 그냥 그 속에 정말 아이고 나는 내가 무시하지는 않아 아무래도 건물이 좋고 거리가 가까우면 유리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여기가 무슨 뭐 여기가 뭐 가까워서 왔어 여기가 나는 내가 여기 가끔 왔지만 내가 오늘 보고 또 놀랐네 아 이 찬송이 말이요 지금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가 대한민국 다녀도 흔치 않아 불 꺼진 무슨 난 우리 원장님들 충격받았네 뒤에서 보고 세상에 저 할머니가 의왕했어 대단하네 나는 요새 신세대도 아니야 그렇다고 옛날에 또 노세대도 아니고 구세대도 아니고 중단에 걸쳤는데 우리 우회 선배 목사님들에게 뭐 약점도 있지만 큰 장점이 그분들은 영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하고 목소리가 달라 우리하고 벌써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근데 이제 우리 요새 요즘에 나오는 신세대들 보면 컴퓨터도 잘하고 뭐 뭐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영션찬이야 기독발이 약해 기독발이 그게 지금 이게 문제라 우리 한국에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도 않는 이유가 뭐 다 무너져가는 것 같애도 이렇게 영권과 기도가 살아있는 할렐루야 내가 진짜 막 칭찬해주고 싶네 여기 아 여기 칭찬해주고 싶네 왜 벌써 여러분 이런 열기가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다 미친 짓이지 그게 네가 이들같이 기도하고 네가 이들같이 은혜 받으면 너는 더 죽을지도 몰라 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옳은 건 줄 알아 아니요 다윗이 그러면 뭐 인격이 없어서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춰냐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네 인격이 다윗보다 낫냐 알지도 몰라가지고 너의 얄팍한 지식으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지마 네 알팍한 지식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마 다윗이 그렇게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춘게 무슨 뭐 다윗이 무식해서 웃기고 있네 그의 마음속에 성령에 추만하며 임금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그저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거 흉부다 하갈이 그거 미갈 미갈이 난 또 그런 것이 신기해 다 들어 이렇게 그런 것이 신기해 하나님의 역사를요 흉부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흉부지 마라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흉부지 마라 그러니까 사울의 딸은 벌써 다윗하고 나윗이 다른 게 벌써 그 사울의 딸이니까 지아버지가 믿음이 션차느니까 딸도 코코라 해 내가 볼 때는 그래 지아버지가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은혜의 줄기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춤출 때 막 같이 춤췄더라면 얼마나 내호관이 좋았을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아버지 믿음이 션차느니 딸도 그 미갈이 션차느니 그 성령의 역사를 흉부다가 임신을 못 얻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두려움은 오늘 딱 떠나가고 잘 봐요 전등하신 하나님이 부모의 입장으로 자식을 봐도 뭐든지 주고 싶거늘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를 보면 뭐는 주고 싶지 않겄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어떻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구하는 모든 것 이미 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준비해놓고 두 가지를 원하는데 기도와 순종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원한다? 기도와 순종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뭘 원한다? 기도와 순종을 원한다 다 뭐 해놓으시고 준비해놓으시고 뭐를 응답을 근데 이것도 노하우인데 응답이 없는 건 기도도 안 돼 잘 들으세요 그걸 알아야 돼 원리를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은 기도도 안 돼 뒤집으면 기도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뒤집어서 깨달아야 돼 뒤집어서 기도가 되는 것은 뭐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건 이삭을 어렵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려고 이미 뭐가 준비해놨어? 응답이 뭐여? 양을 양을 준비해놓고 어? 뭐여? 독자 이삭을 내놔라 그것도 모르고 믿음 없으면 아이고 예수도 못 믿고서 힘들어서 뭘 그렇게 내놓으라고 딴 것이 많은지 말여 전인은 꼭 웃는 게 들킨 것처럼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뭐 자식 힘들게 요구합니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맞아요? 들려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힘든 걸 아시는데 요구하면 아이고 아휴 이걸 뭐라고 그래? 여호와 이래라 뭐 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럼 기도만 하면 왜 응답이 안 올까? 뭐가 없어서 그래? 순종 기도하고 뭐 하자? 그래요 기도하고 순종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그렇지 부모는 뭐 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뭐를 주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성령은 뭐로 오신대요 그냥 돈이나 보내라고 그러세요 그거는 네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 아이고 주여 아무리 돈에 환장을 해도 그렇지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나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지 않겠소? 성령이 없는 그 돈이 참된 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가 뭐 받은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요? 그게 무슨 지옥 가는 게 무슨 복이요? 할렐루야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여기서 받아가시기를 제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돈이 떨어지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여기 무언 기도원에 무언 돈이 떨어지겄어 여기서는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데요 그 성령을 받아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원리가 그렇다 원리가 아멘 그래요 아니 참 잘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 오늘 여기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셨잖아 차를 타고 와서 은혜 받고 내려갈 때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차라리 돌아갈지 나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나 이리 가면 사고 나면 하나님이 저리 인도할 것이고 저리 가도 사고 나면 차라리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차라리 그만둬야 될지 내가 알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뭘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분의 뭘 받고 살자 바로 그 얘기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알고 지금이니까 참 제가 그렇죠 몇십 년 전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나 혼자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딱 가보니 보통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최고로 끝발이 없어야 집사님 자녀더만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온 사람은 다른 애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 눈에 띠내는 저하고 오면 있더라 망망하더라구요 진짜 그때 내 느낌이 망망한 바다에 낙엽 하나 떠있는 것처럼 망망하더라구요 부르는 찬송 기도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었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 앞서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 앞서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아멘 그렇게 망망한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천국 분양까지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실